이번 주 열린 미국 애리조나 ITS 총회와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ITS 학회에 잇따라 참가한 강릉시가 올해 10월 한국 ITS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ITS 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며 국내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ITS 기술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최근 열린 행사에서 2026 강릉 ITS 세계 총회를 홍보하고 앞으로 행사 준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